왼쪽에 레킨볼 왼쪽에 레킨볼 뭐냐? 뭐야 날 디바충으로 만들려고 하는 위험한 사람이잖아 이러면 디바 해야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이에요 행복한 주말 아무도 없네 위도우님 레벨이 존나 핵쟁이 같네요 핵인가요 혹시? 아 저 재승이형이에요 시승씨 오랜만 아닙니까? 재승이형이요? 재승이형이 오랜만에 뵙네요 재승이형은 랭커 구간에서 핵쟁이가 사칭하던 4,400점 절대 고수다? 해당 영상을 보고 진짜 재승이형이 댓글 달았는데 오늘 다이아 구간에서 또 만났다 님 레커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뭔소리에요 당신 4,500 넘잖아 불이에요 4,400인데 아니 나이들어서 못해요 이번판은 이겼네 여러분들 질색하지 마십시오 저산 4,400입니다 선생님이 좀 나이들어서 못해요 이제 예? 나이들 제가 더 늘었는데요 보세요 아 좀 됐어요 야 루시우 힐맨 대박 나이스 루시우 하나 어머니 세력이세요 하긴 나도 옛날에 4,400인데 여기 현진이지 저도 해조 마인드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해조 오케이 잡았고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해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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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나이스 스페인 하나의 스페인 하나의 스페인 하나의 스페인 하다 하나의 스페인 하나의 스페인 하나의 스페인 도망간에 아 예상 흐흐흐에 st 5 저는 4,400이 여기 있는데 이게 짠다는 게 이게 말이 선생님 뭐 좀 해보세요 저는 봉포지션도 아닌데 선생님은 봉포지션이잖아요 아니지 위도운 딜금이요 위도운 딜금이요 문제있는 거 알죠 인정? 요정 이순씨네 한석규씨를 PB네 잘하네 저기도 불쾌 없네 흐흐흐흐 나도 1점 유삼 내 호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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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지발 너무 깊게 들어왔어 너무 깊게 들어와 버린 어 제 본체 등장 존나 패입니다 아아 아파 아파 아아 쟤 조판매 이 새끼야 나 뒤에서 궁 쓸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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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게리 가리 게리 고 아니 진짜 어떻게 합병도 안죽냐 야 납들은 그냥 대충 사봐라 기지던데 드디어 뭔가 좀 하시네요 짬밥이 있네 디바님은 왜 아무것도 안해 거점에 라인 거점에 라인 오케이 나이스 오 보여주나 안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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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에라이스택끼들아 다 쳐 먹으라 찡거라 아니 아어 아아 아 아 아 왜 이게 시X 두캐잖아? 국해 야! 국 먹었다! 한줄 국 먹었다! 야, 야타 잘랐네? 한잔 얻어 우린 다 잘렸는데요? 그렇지 내가 간다! 아이씨 안대에엌!! 아이씨 it 게임 좋간대, 진짜 이거 캐리 못한 선생님 탓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정신하세요! 해시한테 0킬 3대 4코 탓이죠 아무튼 4타 다닐 근데 왜 여기 있냐지 아니 근데 여기서 못 이긴 게 더 웃겨지 아니 우바 진짜 이거 생태계 이상하다니까요 아 진짜 와 이거 디바 아니 씨말로 웃어 선생님들 아닙니다 이거 오열입니다 오비 박을 돈이 오비가 어딨어 미친놈 아니 씨말로 골드에 오비가 어딨어 또라이 새키야 하기도 힘들겠다 씨 와 피해방상 젖된다 이거 어떻게 사냐 으흐흐흐흐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에게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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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게뷔